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면 헤드라인입니다. 애플 AI 전략 공개, 아이폰 16 탑재 공세 예고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애플 주가는 밤사 2% 넘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지만 그 기대를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애플이 AI 쪽에서 지각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각생에서 거북이가 토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래도 여전히 거북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DC에서 공개된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번 WWDC 같은 경우가 평이 굉장히 갈려요. 그동안의 WWDC를 보게 되었을 때 규모라든지 혹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방대했다. 과거와는 좀 흐름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AI. 그러니까 내용이라든지 혹은 규모보다는 애플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AI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답을 주지 못했던 점들 특히 지금 약 17개 정도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용들에서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는 수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애플이 내놓은 AI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도 큰 거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OR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갤럭시와는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라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AI의 혁신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AI로 명칭을 하지 않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지 여부도 약간 의문이긴 했고요. 거기다 더해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 사실 조금씩 조금씩 AI 시대가 왔다라는 걸 느끼긴 합니다. 업데이트가 된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지금 애플이 채 GPT와 함께 연관시켜가지고 애플에서 채 GPT 4.0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애플이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올해 말 대규모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시리 같은 경우가 좀 크게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 편집이라든지 뉴스 요약같이 갤럭시가 지금 저도 하고 있거든요. 갤럭시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애플도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애플도 AI로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결국 혁신적인 내용들은 없었고 기존에 이미 전날 혹은 지난주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어요. 이런 애플이 업데이트를 할 내용들은 무엇인가 혹은 추측을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안에서 벗어난 내용들은 없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금 나왔었는데 노트패드에다가 5 더하기 10을 하면 AI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런 좀 신기한 기능이 있는 것 외에는 좀 다른 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신기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거 온다 해서 기대를 했더니 큰 게 그닥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애플의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투자 키워드는 도대체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 WWDC가 나오면서 시장의 매도세가 계속 나왔고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결국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컸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방향성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AI를 탑재한 아이폰 같은 경우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WWDC에선 제가 굉장히 좀 혹평을 했어요. 보수적으로 보고 큰 거 온다 했는데 실제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 갤럭시가 다른 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AI를 아이폰 16에 탑재를 하게 된다면 온 디바이스 AI가 되는데 과거의 사례들 특히 갤럭시 S24가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하면서 나왔던 판매량 등을 살펴보면 아이폰 16 같은 경우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결국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아이폰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혹은 중국 시장 쪽에 대한 우려들 그동안 다양한 우려들이 애플의 주가를 항상 억눌려 왔다가 AI를 다시 한번 혁신하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랐던 경향이 있어요. 특히 그 기점이 5월에 애플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가 전작 대비했을 때 판매량이 약 35%가 늘어났던 점을 감안을 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애플 출하량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게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능력 자체가 갤럭시와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혁신적이라면 사람들의 지갑을 더 쉽게 열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갤럭시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AI가 핸드폰이 탑재되면서 뉴스 요약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외신을 볼 때 굉장히 빠르게 번역 잘해주고 요약도 잘해줍니다. 그런 점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100만 원이 넘는 기기를 살 때 AI가 탑재된 것을 사고 싶어 하지 기존에 AI가 안 되던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GPT라든지 이런 AI를 사용하기 위해선 최소 M1 칩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그러면 최소 지금 기기로는 아이폰 15의 프로 혹은 프로 맥스 정도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AI 모두가 다 AI폰을 사용을 하는데 나만 사용을 안 한다? 결국 지갑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가 특히 대규모 팬층이 굉장히 두텁고 관련했을 때 다양한 생태계 내가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맥이라든지 패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결국 AI 쪽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아이폰 16 시리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판매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쪽에 대한 우려도 좀 덜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지금 애플이 공격적인 할인 행사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애플의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다시 한 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화해라든지 지금 AI폰이 대세예요. 거기에서도 중국폰이 유행이긴 한데 AI가 탑재된 폰이 중침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애플이 브랜드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수요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바닥을 디디고 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이 판매량이 판매 비중이 약 2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키워드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의 섹터와 종목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어떤 종목 오늘 좀 추천해 주실까요? 수의 섹터라고 보기보다는 좀 관련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연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애플 관련주라든지 혹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거기다가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보안주까지도 관심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선 애플 관련 종목군들을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애플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애플 관련 종목군들의 함께 주가 향방도 갈리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애플이 살짝 늘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5월 이후에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고 현재의 주가 상태도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그 뜻은 현재 바닷건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애플 아이폰 16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실적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가 적평가된 것도 맞긴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LG 이노텍 혹은 BH 같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애플 관련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후발 전주자로 자화전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년에 애플 쪽에 공급하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사일의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카툭 T라고 해요.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 쪽에 부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자화전자라는 종목이 애플 관련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그 안에서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보안주들 물론 제가 어제 밤에 생각을 해놓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함께 관심 있는 특히 애플과 함께 연관 있는 플리토라든지 브리지텍 같은 종목도 좋긴 한데 오늘 애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의 기술력보다는 보안성 개인들의 보안성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두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AI 쪽에 대해서 시대가 계속 올라와 주고 있고 그러면 AI가 점점 내 일상 속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내 개인 정보도 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를 방어를 해주기 위한 보안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보안주들 지금 현재 바닷건에 있을 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관련 종목으로는 라온시큐어 쪽이 있고 슈프리마라는 종목이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지문인식 쪽에 좀 기술력이 있는 종목군이라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나아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물론 제주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혹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는 리노공업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